이번 영상은 자동차 운행 시 실시간 고속도로 정보 확인 방법입니다. 한국도로공사 전화 1588-2504 문자 받는 사람 1588-2504 하고 문자 내용은 운행 구간 예를 들면 군포 부산 보내면 잠시 후 자세한 교통정보 안내를 문자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. 본 영상을 옆 사람에게 카톡으로 보낸 후 영상 보면서 내 스마트폰으로 따라 하시면 좋습니다. 먼저 문자로 받아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스마트폰에서 문자를 찾고 2번 발풍선 터치 3번 대화 터치 4번 여기에 1688-2504 쓰고 5번 터치 6번 여기에 운행 구간 쓰고 7번 보내기를 터치 후 잠시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좌측과 같이 실시간 교통정보 안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. 군포 부산은 예상시간이 4시간 41분 총 거리 371km 정체 구간과 경로 정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. 다음은 지도로 받아보는 방법입니다. 먼저 스마트폰에서 카카오맵 터치 2번 출발지를 쓰고 아래 3번을 터치해주세요. 4번 도착지를 쓰시고 5번 여기를 누른 후 6번 CCTV를 누르면 7번 아래 카메라 누르면 8번과 같이 영상으로 교통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.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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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